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립스틱을 이용해서 한번 볼록렌즈 얼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록렌즈라고 하면 얼굴이 뭔가 좀 탱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배워볼까요? 자, 한번 첫 번째는요. 두 가지 컬러를 준비하시면 되세요. 집에 똑같은 컬러가 없다, 괜찮으세요. 그냥 약간 우유 핑크 컬러 하나하고요. 브라운 컬러 두 개가 있으시면 되세요. 근데 우리가 사실 볼살이 좀 패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볼살 패인 위치를 뭐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이렇게 TV를 보시면서 한 번 해보세요. 오 하시면 오 한 번 해보세요.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이 가장 잘 꺼지는 부분이에요. 오라고 했을 때? 오 했을 때요. 이렇게 오 한 상태에서 꺼져 있는 곳에 엑스자 두 번이면 돼요.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 우유 핑크에서는 가벼운 혈색감을 주거든요. 우리가 팽창색이라고 하잖아요. 약간 컬러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그런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쪽에 하면 되잖아요. 아, 네. 아니, 정말 신기한 게 사실 립스틱은 저희가 입술에만 바를 생각을 했지 볼에 바를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탱글탱글해지세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밝은 컬러보다 훨씬 더 혈색감이 생기면서 좀 딱 볼록렌즈처럼 튀어나오는 그 컬러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뭔가 그 립스틱의 그런 고체 제형이 피부에 더 찰떡 붙는다고 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다음에 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으... 으 하시면 나오는 이 턱선이 있어요. 이 턱선에 브라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. X자를 세 개 그려볼게요.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으에서 튀어나오는 곳에 해주시면 쉐딩이 돼요. 아, 으... 그러니까 가장 튀어나오는 곳, 튀어나와야 될 곳, 그리고 넣어줘야 될 곳. 이 두 곳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건데 정말 그냥 립스틱이 굉장히 편한 게 하시면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얼룩지지 않고 그대로 펴줘요. 아, 근데 신기한 게 지금 그 볼터치 얼굴에 좀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딸기 우유 색깔을 이용하셨고요. 그리고 쉐딩을 할 때는 좀 진한 색깔을... 네, 맞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볼에 훨씬 더 이제 좀 더 생기가 생기는 거죠. 여기 좀 이렇게 꺼진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생기가 생기게 됩니다. 오, 그러네요.